안녕하세요. 미니 2집 오버 더 문으로 컴백한 솔로 가수 이채연입니다. 제 신곡 노크는요. 마냥 기다리지 않고 너의 마음을 두드리겠다는 에너제틱하고 당돌한 곡입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화이팅! 작전해 주 사가는 작전해 주 가중 작전 크림 하하 넋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는 건 맘에 안 들어 까만 밤하늘 수 없는 별처럼 콕콕 맘에 박혀 세상의 눈을 끈으로 I'm a little girl drop 끌리는 맘이 so I'm feeling special 눈이 마주치면 Come a little closer 이제 깨어나 Knock knocking on your heart knocking on your heart 내 위로 더 위로워야 이 순간 Come over the moonlight stay, we, I, got me high 바로 오늘 밤 Knock, Knock, knocking on your heart 말 어쩌지 아무리 살지는 망고지 악다 안 망고 어쩌고 배탈 I don't know 상관없지 솔직히 살아도 돼 그런 자연스럽게 똑똑하면 잘해봐 세상에 눈을 뜬으로 How for me to control 떨리던 마음이 So I feel special 눈이 마주치면 Come on, let me close it Come on, let me close it 이제 깨워놔 Knock, 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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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knocking on your heart Knock, 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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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nocking on your heart 난 위로 더 위로하냐 이 순간 Come over the moonlight Staring eye, get me high, 바로 오늘 밤 Knock, knock, knocking on your heart 더 이상 기다리기는 하지 마 두드리면 깨질 걸 널 아니까 이 밤이ruck dever고요 I'm a little closer I don't need what I wanna do 난 위로 더 위로 울려 이 순간 Come up with the moonlight Staring I got behind 바로 오늘 밤 난 위로 더 위로 울려 이 순간 여기 막 기타 소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부분이 굉장히 중독성 있고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멘트는 정말 자연스럽게 잘 한 것 같아요 원샵 원킬 아니었나요? 화이팅! 사실 스탠드 마이크는 제가 노크 춤을 하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두드려보겠습니다 저의 컴배를 기다려주신 체리 씨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응원봉도 생기고 이름도 생겼으니까 이번 활동 행복하고 건강하게 힘차게 같이 해봐요 화이팅!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